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여 지은 노래는 무엇입니까? 8노래입니다. 사무엘 하 1.1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석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야살이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무엇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강하였도다. 사무엘 하 1장 27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여 영령하여 그것을 유다족석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이라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보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 그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달래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독수리와 사자입니다. 다음 문제 사위시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얼마간입니까? 사위시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사무엘하 2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사위시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사위시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사위시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사위시 헤브론에서 온대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할 때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절게 된 아이는 누구인가? 법이 보셋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니라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빅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어 그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머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아이가 몇 살인가 누가 떨어뜨렸는가 유모 다리를 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렸어 제가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인가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이름은 머비보셋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왕의 한 권륙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권륙입니다 라고 말한 곳이 어디입니까 왕이 되었다고 했죠 7년 6개월 7년 6개월 연상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다른 문제를 연상을 해서 물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쪽 문제와 연결이 쭉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입니다 헤브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1년 6개월 성취를 했잖아요 다윗의 나이가 몇 세의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다스렸을 때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사절로 갑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 6개월 아까 1년 6개월인데 잘못 얘기한 겁니다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어요 30세의 왕위에 올랐고요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다스린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7년 6개월은 유다였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몇 년 다스렸나요? 앞에 읽었죠 33년 33년 아 여기 33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30년이 아니고 33년입니다 33년 34년 35년 36년 요가께서 물을 허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허 드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34년 36년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요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요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요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요하께서 물을 헛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헛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 물을 헛음같이 바알브라심 요하가 다윗에게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을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요하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하셨는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말입니다 사모예라 5장 24절로 갑니다 자 이제 바알브라심 했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요하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걸음 걷는 소리입니다 곧 공격하라 그때 요하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 걸음 걷는 소리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어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부사입니다 사모예라 6장 6절 7절입니다 6장 6절 7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매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요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 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 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 나답의 아들 이름입니다 우사와 아효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 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시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하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요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붙들어서 죽은 사람은 우사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누구의 집에 석달을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온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애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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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애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애돔과 그의 온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애돔입니다 오벳애돔 바윗왕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누구에게 말하였습니다 한지자 나단입니다 사모애돔 7장 2절 사모애돔 요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모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무엇으로 쉽게 강구할 무엇이 생겼나이다 기도 이 기도로 주께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모애라 7장 20 위세 기도죠 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위서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에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암몬의 왕 한운에게 수염 절반을 깎이고 의복이 잘린 신하들이 크게 부끄러워했을 때 다위서는 그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어디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사모예라 10장 5절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사모예라 10장 5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위시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위시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초상하라 하니라 다위시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위시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위시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탐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운이 다위시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냄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위시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그 조문객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객을 단첩으로 스파이로 이제 신하들이 꼰질런거죠 그러니까 한운이 조객들을 조문객들을 치를 준겁니다 시염 절반을 깎고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중동 볼기라는 말이 엉덩이 엉덩이까지 보이도록 잘라버렸다는 얘기 같은데요 참 부럽겠습니다 머물고 돌아오라고 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다윗이 여리고에 가서 좀 이따가 들어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사무에라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로 갑니다 그 장례를 마침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인거죠 오메이라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침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가 하니 엘리암의 딸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바세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임신을 알 정도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세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세계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세계의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세계 아래되 은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용사들이란 말은 적군의 용사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사람이 엎드러지고 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 이 정도면 요압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갑자기 다윗 왕이 왜 저러지 우리아를 우리아를 상당히 신뢰했을 텐데 왕이 시키니까 줄 수 없는 거죠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호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호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룩 베세스 아들 여룩 베세스 아들 여룩 베세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지메 그가 대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기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와도 죽은 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덜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억위까지 미쳤더니 팔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와도 죽은 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탐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 아내가 솔로몬이죠 이 아들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나단의 책망이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대한 나단의 책망이 쭉 나옵니다 요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요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세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올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래서 주인이란 말은 사올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올 왕의 아내들입니다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단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유다족 속 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7년 6개월이라 그랬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린 기간은 33년이라고 했습니다 연상을 해서 이어서 연상을 해서 외우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 말은 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안문좌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하리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건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올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아몬이니 그가 기보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사무에라 21장 사무에라 2장으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건이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건이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고하며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는 사올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아몬이니 그가 기보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보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한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보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보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아몬이니 기보온 사람은 사무엘 하에서 사무엘 하에서 가위세 성전가를 기록한 장은 어디입니까 22장 51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래여 성전가 구원하신 것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셔도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였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지점이 그의 귀에 들렀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롬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릅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그가 허감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감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요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헛드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요하의 구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자나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요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요하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는 내가 요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므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부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요하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요하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요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요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절입니다 요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그름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그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엇듬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험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쇄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런 부원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1절로 2절을 갑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원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죽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에 한 일입니다 사모예라 2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모예라 24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24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모예라 하 사모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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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예라